100억만 해볼까? 100억만 해볼까? 아 이게 공시벨 럭삼이라.. 자기.. 취업도 좋고 한 번만 해볼까? 아 이거 딱 봐도 개방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추후배.. 추후배 당했네.. 그건 후회할 것인데.. 나도 알고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안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안 하는데.. 100억 날라가면 바로 손절한다.. 10성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아 10성 달성시 후원 만원입니까.. 그래도 나름 10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해.. 12가 진짜 정말 안 되지.. 아 근데 터졌을 때가 영성 되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제일 힘들지 사실.. 그게 제일 빡센 것 같아.. 터졌을 때 영성이 너무 세지.. 터졌을 때 영성이 너무 세지.. 음.. 터졌을 때 영성이 너무 세.. 아.. 흐름인데 이거 어떡하냐.. 아..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그.. 가야될 것 같은데.. 얼떨 성공 받구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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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먹을 것 같은데.. 미셸상공 가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아.. 그냥.. 오.. 40억.. 잃었다고.. 50억.. 잃었다고 생각하고 갈까.. 아.. 아.. 손절.. 미션이요.. 아이고 이거 거절할 수가 없구만.. 미션이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네.. 손절.. 누구야.. 미션 성공.. 손절해야되겠구만.. 아.. 아.. 미션 클리어고 말았구만.. 이거.. 끼면 좋나.. 아.. 그치.. 높아라야겠다.. 아.. 정.. 정리해.. 아.. 시기성.. 맘만 보자.. 만원.. 이거 미션 어떡하나.. 이것도.. 아.. 손절 미션을 했는데 이거..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아.. 아.. 이거 받아도 되는겁니까.. 아.. 손절보다 더 많이 걸림 가능한겁니까.. 아.. 이거 트라이 해야되겠네.. 마술 한 번 더 보러 가야되겠구만.. 이것도.. 아.. 그래.. 마술 한번 보자.. 아.. 파괴형 13%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아 됐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팔러 가야되겠군 아 저 위에 올라갔어 아 이거는 얼마나 팔아야되지 이 18억이네 4성짜리가 비슷하게 올리면 될거거든 17억 5천 이렇게 해놓자 아 선조로 선조로 해 벨트를 사기는 해야 되가지고 상황 좀 보고요 아 근데 추억이 워낙 짱짱해가지고 6의 40의 공후 추억이라 어쨌든 오래간만에 이득이라는 것을 한번 쟁취해봅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